아, 죄송해요. 저희가 패션들은 용어를 잘 아는 게 아니라 옷을 크게, 근데 용어 입었을 때 못할 건데 옷을 새 옷을 처음 입어봤는데요. 미니 입어볼 게 아니라 저는, 미니 옷을 어떻게 입지? 라고 멈쩡을 했었어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다룩이 되었대요? 처음 시발을 하는 정도는 극악이라서, 그런 브레시라고, 이렇게 전지솥에 어, 스크래스 공고가 어디에 있는, 소금. 오, 네, 네. 오, 네, 네. 오, 네. 오, 네. 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장소였거든요. 네. 오늘 춤 추는 장면이 옆에 나오고 장소가 컵변재, 천사가 미칠 때 시력 안... 어, 하이! 아, 하이! 오, 그건 강분에게 한 번 여쭤볼 거네요. 하하하하 하하 수영 씨는 왜 여기서 한 번 찍은 거 않은지? 아, 제가 오늘 이 처음 뮤직비디오를 이제 찍기 전에 강도님의 비팅을 했잖아요. 네. 그땐 저도 레퍼런스 영상을 많이 제가 찍고 싶었던 그 에스프라스 영상이 아무것도 없는 도로였죠. 그 도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원작판 시장 도로가 있었어요. 상나라가 이렇게 희집해서 그런 곳에서 춤은 아니었고 거기서 그냥 힘 빼고 걷고 싶다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맨날 감독님이 그걸 참고해주시고 감독님 없지나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감독님과 요번에 생활통국 90분의 컨셉이 굉장히 비슷해서 그래서 오늘 수월하게 좀 더 기문롭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감독님이 저희 온라인 찍어주신 감독님. 아 진짜? 아! 그냥 그거 안 시작해. 아, 싫어. 이거 인터뷰인데. 맞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집 안에서 이렇게 추우시기도 하고. 이 교회에서 너무 거래. 그리고 종이 안에 한 잔잔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어, 이 훌륭날 감독님이 사장같이 지나갔다고 싶어.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좀 크고 그래가지고. 좀 크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하루도 이끌고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하하하하. 이게 전체적인 큰 그래머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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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 Heart 수지 기 reporter 캡처 명곡 stacks 아, 그냥 타고 오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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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이제 소녀시대일 때도 그런 줄 알았죠? 저 써바일 때도 그런 연예 댄스만 안 입었기 때문에 힘을 빼고 하죠 저는 그 곡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멋있게 봐가지고 아, 이런 거를 진짜 진짜 멋있지요? 소화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언니가 한 번 그런 느낌을 해봤어요 우선 패밍에 누구를 먼저 쳐가야 되겠네요 커버 댄스로는? 그렇게 해서 실험자마자 한 번 해보고 완전 제 생각일 뿐인가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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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프 1년 뭔가 좀 아주아주 파마트적인 느낌의 뮤직비디오도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색상이 정말 아주 유빈한 컬러가 딱 입고 뭔가 좀 평가 같은 것도 아, 이렇게 막 되게 화려하고 좀 이렇게 극대화되어 있는 딱 떠올랐어요 딱 떠올랐어요 왜냐면 효연 씨가 색상을 2개 잘 벗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하필 색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정말 찐한 느낌의 컬러가 따라 많이 막 한 번 한 번 펼쳐지는 뮤직비디오 사실은 네 네 2개 접수했어요 좋았어요 그러면은 저희도 점수 좀 기다려 봐야겠어요 하하하하하하 네, 그럼 팬분들은 어떤 뮤직비디오 컨셉 추천하셨는지도 한번 가보세요? 제가 아까 지난 레알 유나가 무비 얘기하니까 제가 그 히터스테이지 하면서 부테민이 얘기네? 솔로라서 부테민이가 그 바람이 불면 맞아요? 유나 유나 바람이 불면 됐어 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휴 그럼요 좀 떼어봐야겠어요 아 네 알겠어요 유나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나라지의 칼리핀 어 네네네 맞아요 나라지의 이거를 호화로 삼아 맞아요 두 분이 같이 정말 탱무허셨어요 탱무허셨어요 어른도 탱무허셨어요 하하하하 근데 그런 장르를 탱무허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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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스타일이 너무 멋있어 하핀 박킹부대 때도 아 아까 너무 굉장히 중주중 올라갔어요 탱무허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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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은 거 같아요 어 어떤 게 한국무에도 주장해주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물랑주요주 하하하하 오 물랑로즈 하하하하 그래 동치만이 괜찮아요 하하하하 물랑불즈 어때요 물랑불즈가 오히려 저때는 도저히 될 거 같은데 근데 어떤 분이 지금 써주신 게요 히터스테이지에도 히터스테이지고 댄시미터스타 때처럼 이렇게 댄스스포츠 느낌을 너무 눈에 보고 싶었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서류를 넘치는 R&B 락키 롤 락 락 하하하하 수술곡 수록곡 중에 한 곡 정도 그런 R&B 느낌이 되게 좋아요 바람되는 느낌 이렇게 여기 목도 하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음색이 좋으니까 언니의 그런 음색을 잘 뗄 수 있습니다 항상 연습생 때 연습곡으로 했던 새로운 분위기 같으세요 아 네 실력만 계속 불러요 그렇게 살아가겠지 좋아요 많이 참고해서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맞네 교육실 스케줄 뿐만이 아니라 세미실 스케줄까지 깨고 계셔서 저희 대방관은 피의식 만날 수 있는데 저희 대방관은 세미가 만나보신데 인스타 라이브는 왜 진짜 괜찮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얘기해봐야 되겠다 정말 잘 받아주신 우리 특별히 네 이 라이브 정말 편하고 좋은 방송이세요 아 진짜요 MC가 스페셜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제가 지금 MC 일어는 아 오랜만에 가지고 어 어저께 어? 아직도 어저께 어? 네 진행이 잘 수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두 번째 시안포로 보면 어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프리스타일 댄스 보여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프라이의 프리스타일 댄스는 어떻게 유축해 보신 건지 음 근데 프리스타일 댄스는 아 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아까도 말했던데 그 한 장소에서 근데 많은 저 나름대로 어 많은 다른 장르를 제가 배웠고 칠 수 있어서 한 열 번 정도 쳤는데 다 다른 장르를 쳤어요 그 나름대로는 다른 장르를 쳤는데 그중에서 제가 보이는거는 하우스 스탯에 들어간 장면 하고 그리고 저도 좀 놀랍던 길을 걸어 봐 bracelet schuch ko는 내가 오! 어떻게 저장에서 저걸 dress 지? 그리고 딱 딱 제가 원래 بن아 springtime صsun cult 짠 짠 저도 저도 보고 편집이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처치하면 저도 놀랐어 불안고 싶은데 어, 나 좀 화내 그래서 그러면 한 번 잠깐 걸어 주시는 건가요? 살짝이요? 그러면 걸어면서 딱딱하는 건 기억이 안 나지 안 되겠고요? 아, 그거는 또 이제 거리가 딱 필요로 왔으니까 언제나 추천을 할 수 있느냐 네 누가 기회가 있나요? 아니요, 한 번 한 번 살짝 작게 틀어주세요 어, 뒤로 넘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소스 프랜트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tis ? ? ? ? ? ? ? ? 잠깐만요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